동영상 227번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. 규칙을 먼저 봐. 4씩 줄어들죠? 등차수열이야. 그러면 얘는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다 때려두면 되겠죠?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여기가 첫째항 10 듣구요.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는거야. 공차를. 그래서 a는 10 d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14 근데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 4n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4 했는데 항상 이런 시스템을 보면 이게 공식이잖아. 공차는 n의 계수가 될 수 밖에 없어.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씩 줄어들면 마이너스 4n 쓰는거야 일단. 근데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남잖아? 근데 여기다 1 넣었을 때 10 되야 되니까 14 있으면 되요. 요거 정리 안하셔도 이렇게 해도 금방 구하고 사실 뭐 이거 이렇게 해도 금방 구하죠. 두 번째 거 볼게요. 얘는 차이가 일정하진 않네.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를 곱했어. 마이너스 2를 곱했어. 마이너스 2를 곱했어. 일정한 숫자를 곱하고 있죠? 이건 등비수열이에요. 그럼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첫째항의 아래 n 마이너스 1승이거든.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첫째항도 마이너스 2구여 공비도 마이너스 2에요. 그럼 이건 뭐 굳이 똑같은데 한개 곱한거에다 n 마이너스 1개 곱한거 이렇게 따로 쓸 필요없이 바로 a 에는 마이너스 2를 n번 곱한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. 그래서 1 넣으면 얘 나오고 2 넣으면 플러스 되고 4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. 끝